여러분 안녕 아르미 공작소의 아르미 박사입니다 오늘의 만들기 짜라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편지 뒷면에는 여러분에게 적은 소소한 편지가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여기를 잡아당기면 숨어있는 치타부와 엠덩이가 뿅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죠 계속 계속하게 돼요 그림이 숨겨진 크리스마스 비밀카드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아참 편지의 내용은 뒤에서 밝혀집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하면 어쩌지 오늘의 준비물 풀테이프, 가위, 칼, 테이프, A4종이, 도안입니다 먼저 이번 도안에 A4종이를 붙여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안을 따라 잘라줍니다 도안에 그려진 빨간 선을 따라 칼집을 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잘라야 할 부분을 화면으로 표시해드릴게요 칼을 사용해 빨간 선을 잘라주세요 아래쪽 네모 부분도 잘라내줍니다 두 번째 파츠의 빨간 선도 칼로 잘라줍니다 그래도 칼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하시는 거 아시죠? 조심조심 자! 잘 잘렸죠? 손잡이의 날개 부분을 접어서 붙여주세요 슬라이딩 도안들을 조립해줍니다 손잡이가 달린 도안을 위에 두고 아래쪽 도안의 잘린 기둥을 손잡이 도안 틈새에 하나씩 끼워 넣어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영상을 보고 따라해주세요 튀어나온 부분을 네모 구멍에 맞춰 끼워 넣어줍니다 슬라이딩이 잘 되는지 확인한 뒤 위쪽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위쪽 빨간 선을 따라 얇게 붙여주셔야 해요 1번 도안은 두꺼운 카드가 좋다 하는 친구들만 A4 종이를 붙여주세요 남아있는 1번과 3번 도안을 잘라줍니다 아까 만든 슬라이딩 카드 앞부분에 1번 도안을 붙여줄게요 튀어나온 날개 부분을 접어줍니다 슬라이딩 카드와 잘 맞춰서 겹쳐준 뒤 뒷면으로 뒤집어주세요 접은 날개 부분을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줄게요 구독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녕 아르미 박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영상 시청하고 힘이 나는 댓글을 달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아르미 박사가 마지막으로 날개 부분에 풀칠을 한 뒤 메시지 카드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크리스마스 카드 완성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는데 친구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카드를 통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